자, 쾌속등반가 도전. 가단자를 강화합니다. 분화 최대한 물음표 많이 봐야 되겠죠? 아 별로 없네 물음표가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건 운빨이다 야 이거 이 게임 이렇게 느렸어 님들 그거함? 슬더스 모바일 나오면 이 속도로 해야된 돌려차기 축성 수비 지구 육체수 육체수 아 잘못 왔다 불 갔어야 했는데 스위치도 이 속도겠죠? 축성 하나 더 아 너무 급하게 했네 천천히 할 것 왜 하필 라다블린이 적에 나와가지고 축성 강화 찍고 분화 축성 축성 때리면 웬만한 애들은 다 죽지 않을까 헉 헉 이게 사네 아 아 싹 가방이다 아 이거 내 패스트 없으니까 이렇게 해드리구나 수비 다 갖다 버려 그냥 근데 보스가 아 아 아 깜치지 말걸 아 얘네들 잡는거 도움 안되잖아 아직 3분밖에 안 지났어 쯧 가지 미쳤습니까 쯧 말줄까 먹을까 아 먹사까지 꺼 관절 부수기 마음의 옷에 네 잘 모르겠는데 주판 들고 갈까 쓰읍 마요 먹는게 나아쓰가 관절 부셔 이게 광풍이 나오네 이게 광풍이 나오네 급해진다 음 뭔가 더 빠르게 하고 싶다 근데 빠르게 할 수가 없어 아이고 저지 안쳤다 신성모독 신성모독을 넣을까 광휘를 넣을까 아 모독이 났겠지 아 이거는 아유 스네코 먹을 수도 없고 소주 갖고 싶었는데 템포도 올리려면은 수비카드 더 지우자 물음표랑 불 위주로 가야지 여기 불 맞네 이쪽으로 간다 아까 저거 사는게 나왔을까 신성모독하면 킬각 나오나 12 12 데미지 맞지 24 데미지 신성모독 킬각도 안 나오네 신성모독 아 나오는구나 저거 때문에 아씨 킹쓸 간버니 때문에 나오는구나 이런 쓸데없는 실수를 몸부림 흠 그러면 이거는 몇 데미야 36 데미 겁나 세네 딜카드 들고 가야되지 않을까 축성 하나 더 들고 갈까 추월도 있어야되는거 아닐까 뭐 모독 강화해서 킬값 그때그때 챙기는게 좋을 것 같은데 겁나 세네 광풍이나 뒷처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거 하.. 가단장을 제거합니다 하.. 20분안은 힘들 것 같은데 요렇게 돌아가면은 쎄긴 겁나 세다 모독 강화는 좀 순서 뒤로 밀어도 되잖아요 라그나루크 나오지 릴리였으면 시간 느려져서 걸렀다 스읍 스읍 이제 7분이니까 시간으로 보면은 불가능한건 아닌데 때면의 평화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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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치만 추수한 카리는 질리지 않았네요 츄월도 하나 있음 좋겠다 아니 이걸 서순하네 불편하다 가지 안먹는게 나았겠는데 이럴거같으네 모독킬각이었을까? 왓처로 빨리 달릴려니까 킬각같은거 제기되기 힘들다 광휘 12딜 강원의 16딜이니까 그냥 깡대를 믿고 넣기에도 괜찮지 않을까 성나꺼 9분 시간은 충분하니까 선택을 조금 더 신중하게 혹시 뭐였지 달팽이였나 카카 카카는 부활하잖아 분개, 저지, 마음의 요새 이거 버티면서 버티면서 싸워야되니까 저지 넣자 아닌가? 붕괴 넣을까? 아니 저지 넣어야 수비는 해야되잖아 수비안이, 수비안하고 이길 정도로 센건 아니니까 대기 축성 4장 3장만 있어도 되겠지 결국에 진노 카드 써야되니까 수정 4장만 있어도 대기 일어난 모음 아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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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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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 추월 있으면 훨씬 편할 것 같다 헬게임 패스트 없으면 겁나 느림 상점에서 포션 사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깻이 안나와서 다닌다 하긴 뭐 깻이 나와도 저재 안하면 다 막지 이거 단식강 아니야 아 카운터 나왔네 시간 카운터 찰흠 이미 탕흠 이케 아 이케 이케 알약 안나오나? 아까 알약 나왔었나 혹시? 안나왔겠지? 어어... 카카포션 다마루 다마루 좋다, 광휘 데미지 올라간다 와플 제거할 거 없지? 와플 산다잉 카카포션 오케인거 같은데 금강좌 어차피 한턴 차이나지 않을까요? 한턴 차이면 큰가 아니 근데 시간이 그렇게 모자라진 않았지요 모독서 써도 되겠다 느린등반 아체리아닌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포션 사자 에너지 카카포션 있으니까 딜 안 모자라겠어요 학습 딜ил 통찰 저것도 가지회가 튀어나와서 별 별론감 security 이미 거의 took 경기 저지의 방어도 개섰다 그리고 카카 포션으로 힘 계속 올려가지고 엄청 세네 기적 잠깐만 이거 모독과약인 것 같은데 99딜 성공 개섰은 아이고 14분 아 칼로리 메이드님 고맙습니다 와 14분 감사합니다 겁나 쎄 진짜 이거 뭐 단식도 필요 없었겠다 카카 포션 성남껍 들어가니까 엄청 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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